아, 저기 저 화장실 좀 아, 예예예 그러세요 예, 저 이쪽입니다 미안해요 정은씨 오빠랑 갔어요? 아니요, 지금 저 화장실 가셨으니까 정은씨도 얼른 가세요 얼른, 얼른 나오세요 화장실 없네요? 정은씨 아니냐? 정은씨 아니냐? 오빠 니가 여기 왜 있어? 그, 그게 잠깐 저, 저, 소장님 정은씨 니가 사귄다는 사람이 혹시 장 사장님이냐? 어? 아니지? 아니, 맞어, 오빠 뭐? 소장님, 그게 아니라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, 예? 당장 따라 넣어 오빠 뭐 해? 따라오라니까? 알았어 오늘, 실례 많았습니다 저, 소장님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얘기 좀 더 나누고 가시죠, 예? 됐습니다 저도 그만 가볼게요, 사장님 우린 나중에 얘기해요 예, 그래요, 정은씨 eldpción 예, 예 예 가실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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